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반판 라면 준비했습니다. 집에 반판 냄비가 있어가지고 스파게티랑 열라면 이렇게 하나씩 끓였구요. 김치는 박임치랑 석박지랑 배추김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약과 소금 넣어야 되는데 24.L 석박abel 석박 ina 석박 석박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마지막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단무지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흐흑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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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